리암니슨 그가 돌아왔다 액션 상남자 리암니슨 초밀창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형님 컴퓨터는 어떤 영화예요? 액션 연기 위험하진 않나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요? 한국 팬들을 향한 리암니슨의 특별 선물 한국 관객들에게 인사 부탁해요 한국말로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 대파 한국 워싱털 한국 벌 memb소 한국 워싱털 한국 워싱털 한국 sjów